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은혜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조무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것은요. 실전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은 파이널 모의고사 1회 보건 간호학 문제에 나갈 거고요. 문제 보실게요. 36번. 인체가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온, 기습, 기류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감각 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느끼는가? 지금 몇 도지? 감각 온도라고 하는 거고요. 쾌감 온도도 좀 잘 나오긴 해요.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쾌감 온도. 습도가 높아지면 쾌감 온도는 뚝뚝뚝 안 좋아지겠습니다. 37번. 보건의 장에 들어있는 자연 독소는 무엇이냐? 정답은 그렇습니다.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될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자연 독 여러 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동물하고 식물하고 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정답인 것처럼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보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 빼고는 보거에 알, 보거 생식기, 보거 내장, 그리고 보거 껍데기도 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심각한 호흡중추신경이 마비를 일으킵니다.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 나타나는가? 30분 밥 먹고 나가가지고 아이 좋다. 걸어갈 때 흑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조개로 인한 거. 미틸로톡신 조개를 먹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굴은요. 베네로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된 굴 같은 거 먹으면 생길 수 있어요. 세 개. 자, 이제 식물성도 좀 보겠습니다. 자, 광대버섯을 잘못 먹으면 생기는 거. 무스카린이라는 독소가 나오고요. 감자 솔라닌입니다. 이 솔라가 햇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햇빛을 받으면 그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 초록색으로 변한 곳이 솔라닌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고요. 이런 감자는 절대 요리에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맥각은 우리가 에르고톡신이라고 불리는 독소가 나오는데요. 특히 임산분은요. 쥐어집니다. 베르. 그래서 조산 아니면 유산 이런 위험도 좀 있을 수 있으니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청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실도 파란색 매실이었다가 노란색 매실로 바뀌잖아요. 그 전에 초록색 매실은 우리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옥수수나 견과류에 줄여져 곰팡이 펴서 생기는 건데 아플라톡신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견과류, 시간 오래 지난 것들 드시면 이런 거에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38번. 정수 과정 중에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단계입니다. 자, 가라앉히는 단계로 벌써 일단 답은 나왔지만 색도, 탁도, 냄새, 세균 등도 같이 없어지는 이 단계는 무엇인가? 정답은 가라앉히는 침전입니다. 선생님, 침사도 가라앉히는 거 아닙니까? 침사는 근데 좀 건더기가 커야 돼. 그래서 비중이 큰. 모래입자. 그리고 사자가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건더기 큰 거는 앞에서 일단 가라앉고 건더기가 작은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거는 침전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도의 정수 처리 과정을 보시면 일단 무거운 거 가라앉히고 부유물 가라앉히고 공기를 막 통관시킵니다. 그 다음에 디올을 높인 다음에 여과해줘요. 그리고 소독하고 우리 가정집으로 급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소독은 대부분 염소 소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에서 나는 그 수돗물 냄새가 대부분 이 염소 냄새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실게요. 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어느 기관이냐.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요. 4번하고 5번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시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크기 두 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 크게만 나눠보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요. 대상이 병원이에요.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우리한테 제대로 잘 숟갈을 매겼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우리한테 사기 안 치고. 물론 사기는 안 치시겠지만 오버해서 숟갈을 책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잘했나. 적정성평가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가 검평원이라고 불리는 데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냐면 우리 아빠가 이번에 치매인 것 같은데 어디 검사를 좀 받아볼까 하고 우리가 내는 곳. 검사는 요양급여 신청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청하는 곳.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는 병원 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개인 거라고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잘 풀리실까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3번 그렇습니다. 급여는 1종과 2종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적부조로서 의료급여라는 것이 있고요. 급여를 조금만 더 보실게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 재산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나눌 거고 그분에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자, 수급권자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요. 자, 1종이라고 불리는 분들 아주 중증의 장애인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하시는 분들 희귀질환 아니면 이런 분들 자, 1종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1종이 아닌 분들은 2종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열섬 현상입니다. 자, 땅이 쫙 이렇게 있고요. 여의도만 아니면 어느 한 지역만 후끈후끈후끈 열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자, 멀에서 보니까 어때요? 섬 같아요. 후끈후끈한 섬.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하고요. 주로 도시지역, 대도시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열섬 현상이랑 아니면 온실효과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데펴지는 건데 우리가 온실효과는요. 큰 지구를 주로 얘기해요.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도시만 복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구가 막 난리가 났어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남극이 북극이 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온실효과가 주로 포커스고요. 이렇게 한 지역만 더워지는 거는 열섬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42번 보실게요.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치매 무료검진 그리고 좀 도움을 좋아주는 보호물품, 기저귀, 패드, 물티슈 이런 것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치매도요. 검진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요. 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검사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막 부랴부랴 실비보험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요. 상위 120% 이하라면은요. 거의 무료로 다 검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주로 많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업무를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치료, 치매, 관리비 지원합니다. 치매는요. 약 드시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값 3만 원 실비 지원 가능하고요. 보호물품,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좋은 물품이라고 하는 이런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기저귀, 물티슈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실 거고요. 치매 환자분들 문 열어놓으면 밖으로 슥 나가시잖아요.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회감지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배회인식표 제작 지원한다든가 경찰서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지문, 사진 미리 좀 사전에 등록을 해놓는 것도 하고 있죠. 또 치매 진단 검사비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가요? 뭐 그림 사진 막 보여주고 이 그림 공룡을 보여줘요. 이거 뭐죠? 그러면 공룡 그러면 다행인데 모르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뭐 이런 것들 쫙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치매 진단 검사비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 쉼터도 운영해요.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은 계속 보호자분들이 좀 돌보시잖아요. 그분들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주간 단기 보호 아니면 우리 머리 두근두근 뇌동 이런 프로그램 이름도 있는데 이런 인지재활 자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고위험 치매 진단자 이런 것들 맞추면 사례 관리도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3번.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4번.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재활과 건강증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건강증진도 해주고 치료도 그리고 재활도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보실게요. 자, 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합니다. 돈 많이 버시면 보험료 많이 내시고 적게 버시면 조금 내세요. 대신에 보험 급여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내가 많이 버는데 저는 진료비 공짜로 해주세요. 그렇다고 공짜로 해주실 수는 없죠. 그래서 급여에 균등한 혜택. 또 이것조차 내시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의료급여로 나라에서 공공부족 형식으로 부조해 드릴 거고요. 또 의료보험 중에서 우리가 노인장기우양보험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4대 보험이었지만 지금은 5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매 노인의 급여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44번,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있다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뇌머리 속에 지우개에 손이 진시도 받았던 그런 정보험 제도가 되겠죠. 정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되겠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이렇게 좀 힘드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45번,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정답은 5번, 방문이니까요. 우리 집에 누가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를 찾아가는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움직이기 힘드신 분, 거동 불편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불편한 곳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6번, 대상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에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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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어쩌다 한 번은 100점 맞았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찍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시험도 100점, 그 다음 시험도 100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해서 계속 뭔가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도. 47번,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하는 일을 하며 보건기술지도 일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보건복지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조직의 중앙수뇌부라고 이제 주로 불리는 곳이고요. 주로 이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관해서 기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 감독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48번, 노인장기요양등급 3급 판정을 받은 70세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제가급여입니다. 제가급여 시스템. 그러니 정답은 1번,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다. 자, 오리가요. 제가급여를 포함해서 장기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분은 제가 집에 있는데 나를 도와줄 서비스를 원하시는 거니 제가급여라고 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며 신체활동과 심신의 기능 유지 상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데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제가급여로 들어가고요. 안 되겠어요. 시설에 들어가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설급여입니다.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요. 자, 현금급여는 뭐냐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섬이에요. 여섯 집밖에 안 살아요. 요양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현금급여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지역주민에게 심폐소생술 시범을 실시하였습니다.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건 시범을 보였다면 눈으로 보고 바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시범에 대한 교육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시범은 이게 제일 좋아서 주로 많이 합니다. 눈으로 보고 바로 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얘네들한테 이론을 알려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얘네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 똑같이 따라해볼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칫솔질, 손 씻기 이런 거는 이론이 없어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범 교육의 장점을 보시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 하고 주의를 탁 집중시켜요. 그럼 주의를 딱 잡는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찰력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심하게 관찰만 탁탁탁 한다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준비 기간도 필요해요. 제가 뭘 알려주려면 일단 제가 숙련일 해야지 짠 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 시범을 보고 들을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칫솔질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 치카치카 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50번 만성질환의 특징입니다. 현대의 약에서 만성질환 질병이 너무너무 많죠. 그 특징, 자, 옳은 것 정답은 2번 3개월 이상. 우리가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을 구분하는 특징은 3개월입니다. 급성, 3개월 안에 나으면 급성, 3개월이 넘어가면 만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만성입니다. 자, 특성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일단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생활습관병 이런 특징, 성인병 특징은 뭐냐. 3개월 이상 오랜 시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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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지는 특징이 있고요. 한 번에 확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는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연령 증가에 따라서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 봤더니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자, 유병률은 뭐냐면 한 번 딱 생기고 쭉 오래가는 거에요.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하고요. 발생률은 통통통통 계속 생기는 겁니다. 감기 같은 거는 통통통 발생률이 높죠. 왜냐하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발생률이 통통통통 높은데 유병률은 그냥 쭉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뇨, 고혈압, 고절증, 관절염 이런 거 보면 사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병률이 쭉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또 잠재기간이 길고 발생시점이 불분명해요. 3개월 이상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 언제 당뇨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개인차도 굉장히 크고 원인이 다양합니다. 또 너무 중요한 이런 만성질환 혹은 생활습관병을 봤더니 생활습관과 관련이 너무 깊은 거에요. 당뇨 있는 분은 살펴봤더니 식사가 아주 엉망진창이구요. 고혈압 있는 분들 봤더니 짠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봤더니 아 얘는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성인병이나 하지 맙시다. 이름을 아예 생활습관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생활습관만 조절하면 막을 수 있게 아예 병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만성질환 혹은 생활습관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